지금 머니투데이에서 블록버스터 넘버는 K신약 3가지 해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만 보면 상당히 좀 띄워주는 기사였죠. 유한양행하고 SK바이오팜 그리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추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슬며시 띄워주는 척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내용을 슬며시 집어넣었죠. 참 우리나라 언론 클라스 대단합니다. FDA 관련 가짜뉴스를 슬며시 끼워넣었는데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꿈이 머지않았다. 아주 좋아보이죠 제목. 그리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넘버는 K신약 3가지 해서 아주 뭐 우리나라 K바이오가 드디어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일단 써놨는데 머니투데이 박기영 기자가 썼는데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건지 아니면 지 생각인지 누가 이렇게 써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 한번 보면은 유한양행, 셀트리온 등 내년 FDA 승인 추진 이렇게 써놨죠. 유한양행, 셀트리온 등 내년에 FDA 승인을 추진하겠다. 내년이라고 하죠. 내년. 유한양행 빼버리면 셀트리온 내년에 FDA 승인을 추진한다. 그게 뭔데? 레케로나다. 이러고 있죠. SK바이오팜은 에스코프리 유통망 확대 그래서 블록버스터 후복은 국내 개발 신약해서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2차 치료제 허가 임상 3상 중이죠. 그리고 뇌전증 치료제스케바이오팜은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에 미국에서 출시됐죠. 그리고 이제 레케로나, 코로나 치료제죠. 지금 EMA 정식품 허가 전 사용 권고를 받아냈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까지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 EMA 승인이 다음 달이죠. 내일 모레부터 4월이니까. 다음 달에 정식 승인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FDA 승인 추진을 마치 내년 초에 할 것처럼 써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K-신약이 미국, 유럽 등에서 인증을 받아서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도약할 태세다. 글로벌 블록버스터는 세계 시장에서 연매출 1조가량을 내는 신약을 뜻하는데, 아직 멀었죠. 이 레이저티닉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 SK바이오팜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적자인데, 한참 멀었습니다. 이 글로벌 1조 정도 매출 나오려고 하면, 얘도 아직 멀었습니다. SK바이오팜. 아직도 한참 멀었다. 결국이 뇌케로나 밖에 없습니다. 뇌케로나 밖에 없는데, 이 100을 넘지 못한 상태지만, 유한량인 셀티닉 SK바이오팜 등에 실행할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고,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결국 셀티닉에 뇌케로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FDA 등 글로벌 허가 당국의 검증벽 돌파인데, 이 100을 넘으면 3, 4년 안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약은 도약도 꿈이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한량인 SK바이오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셀티닉을 여기 왜 끼워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얘들 빼버리고, 셀티닉만 다뤘어야죠. 지금 레벨이 다른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섞어서 해버렸죠. 아직 임상삼상 중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30이 관련 없기에 따르면 이러고 있죠. 지가 한 거 아니라 이겁니다. 관련 없기에 따르면, 유한량인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 셀티린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 SK바이오팜의 내전증 치료제 에스코프라 등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기대주로 꼽힌다. 이렇게 해놓고, 이중에 셀티린의 렉키로나는 EMA가 정식 품모 허가에 앞서서 먼저 사용 공고를 하는 의견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벌써 내년이면 EMA 정식 품모 허가가 진행이 되죠. 4월 19일 정도에. 그리고 EMA 품모 허가 절차가 끝나면, 이게 끝나는 게 결국은 4월 긴급상용 승인 신청 결과 나오는 게 이상으로 나오는 게, 4월 19일이면 끝났는데, 끝나면 4월 19일이죠. 그럼 그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 FDA의 벽도 넘겠다는 것이, 셀티린의 구상이다. 그러고 있죠. 그리고 내년 초에 미국 FDA 신속 승인을 신청한 뒤에, 내년 하반기 현지 시장에 렉키로나를 시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래 보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가 한 말 아니거든. 그러고 이제 전망이 나온다. 라고 해보니까, 누가 한 말인지 모르죠. 누가 한 말인지 모르고, 관련없게 누가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고 누가 그러던데, 카더란데 카더란데 그러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던데, 내년 초에,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고 있죠. 이 기자가, 사실은 난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관련없게 누군가가 이렇게 쓰라고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죠. 제대로 쓰려면 좀 알아보고 써야되는데, 아니면 악의적으로 썼겠죠. 내년 초 FDA 신속 승인을 신청한 뒤에, 내년 하반기에 렉킹을 시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니면 말고. 이겁니다. 아니면 말고. 그 유한양의 렉라자, FDA 신속 승인을 신청해서 내년 초에 뭐 하겠다. 얘는 내년 초에 뭐 하겠죠. 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SK바이오팜은 올해 매출 예상치가 700억입니다. 올해 700억인데, 1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이제 700억인데, 1조까지 끌어올리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한참. 아주 오래 걸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쓰면서, 결국은, 지금 보면, 셀틴의 경우에 유럽, 미국 등이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허가 절차를 단축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긍정적 변수로 잡은 셈이지만, 대부분의 신약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신약은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코로나 관련 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FDA 심사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FDA 승인을 준비하는 국내 신약 개발 업체들 사이에서도, 후기 임상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레키로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레키로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카더라죠 카더라.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읽을 때, 언론은 절대로 개인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FDA 신청 승인 신청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구나. 와 그럼 이거 내년에 하면 뭐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주총 했죠? 한 3일 전에 주총을 했는데, 주총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말을 믿어야 됩니다. 저런 찌라식 이사는 믿을 수가 없죠. 이런 찌라식 이사는 누가 그러더라? 관련 없게 누가 그랬는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겠죠. 내년 초에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주총에서 얘기한 게, 7개국과 진수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격은 경쟁사 제품 85%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서전지 면회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셀티련의 CEO들은 말하면 다 지켜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쪽의 연구원은, 선연구원은, 난 그거 모르겠고,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알고 이러면서,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인 거야. 서전지 면회 회장이 지까짓 게 뭐라고? 내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지. 내가 리포트 쓸 때는 내가 100하면 내가 왕이야. 그러고 있는 거죠. 서전지 면회 회장이 이렇게 85%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또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예전부터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으로 그대로 가져갈까요? 이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FDA와 레키로나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올해 2021년 3월 달인데,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게 3월 30이죠. 오늘 기사죠. 오늘 기사인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이렇게 서전지 면회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FDA하고 레키로나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누가 업계 누군가가 그랬는데, 내년 초에 FDA 승인 신청 할 거란 절망이 나온다 그랬어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러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면, 제목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이 가짜 뉴스를 딱 버텨려 보죠. FDA 승인, 지금 얘들하고 틀립니다. 지금 삼성 진행 중이고, 지금 SK 바이프는 이미 받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런 거를 하나 살짝 끼워 넣었죠. 가짜 뉴스다 라고 보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회사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러고, 업계 누가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뒷다리 한번 잡아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다 그냥 잡는 뒷다리 밟아버리고, 앞으로 나가버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참 기가 막힌 이런 이상한 기사들을 써대고 있죠. 전망이 나온다. 이 말도 안 되는 또 이제 엉터리 전문가가 그렇게 전망을 했나 보죠. 회사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다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먼저 힘을 싣고 있는 게, 지금 FDA 보다는 유럽에 먼저 힘을 싣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약이 있으니까, 근데 유럽은 약이 없다 보니까 먼저 힘을 싣고, 이제 끝납니다. 이것도.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4월달 되면은 정식 허가도 받을 텐데, 바로 지금 FDA 지금 이 협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OECD 국가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띄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참 문제 이런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OECD 국가들과 같이